네 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프리롤 포스트롤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롤 포스트롤은 펀치인 아웃과 함께 쓰면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단독으로만 쓰기보다는 펀치인 아웃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쉽게 생각하자면 펀치인을 할 때 조금 더 몇 마디 앞에서 시작하고 펀치아웃으로 끝날 때도 조금 더 몇 마디 가서 끝나고 이런걸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미디어베이에서 샘플을 이렇게 불러왔구요. 예를 들면 이렇게 기타를 녹음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아홉 마디째부터 뭐 녹음을 하려고 한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아홉 마디 보이시죠? 그럼 여기서부터 녹음을 할건데 펀치인 아웃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인을 키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버튼 있죠? 단축키 지난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펀치인 아웃을 잘 모르신다 지난 영상을 꼭 참고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단축키 이제 눌러서 옵션 맥이기 때문에 옵션 클릭을 해서 단축키 지정했습니다. 펀치인 그 다음에 펀치아웃도 한번 해볼게요. 펀치아웃은 여기 13에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커맨드 누르고 클릭 그러면은 이렇게 펀치아웃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지정이 되죠? 어? 나는 이렇게 빨간 뭐 이런 어떤 표시도 안 나오고 이런 범위 설정 안되던데 지난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락버튼을 푸셔야 돼요. 지난 영상 참고해주시구요. 그러면 이제 펀치인 아웃. 자동으로 녹음이 될거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시작 지점을 지정해야지 재생이 되겠죠? 그럼 두 마디 전부터 재생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일곱 번째 마디부터 진행을 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룰러 창을 클릭하셔가지고 재생을 하시죠. 그러다 보면 여기 위에 눌러가지고 막 사이클 켜주고 하는데 요즘 이제 10.5 버전에서는 이 사이클 기능 끄는 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난 영상에 다뤘어요. 사이클 좀 자꾸 켜져가지고 좀 짱났죠? 그래서 10.5 에서는 큐베이스가 드디어 그 기능을 넣어줬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정하실 건데 여기를 클릭해가지고 이동시키고 싶다. 빈 공간을. 그럴 때도 이렇게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이것도 이런 기능이 있었나?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런 거. 이렇게 지정할 수 있어요. 빈 공간에서. 그럼 어쨌든 우리가 두 마디 전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을 하면요. 여기 지나가면서 녹음이 되겠죠? 이렇게 녹음이 되겠죠? 물론 지금은 제 목소리가 녹음되겠지만 뭐 기타 녹음을 한다 가정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쭉 진행되다 보면은 여기 펀치하우스장면 녹음이 끝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내가 임의로 시작점을 지정 안 하고 녹음실 가면 감독님들이 이런 거 할까요? 둘 전 드릴게요. 뭐 두 마디 전 드릴게요. 네 마디 전 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시작하려고 하는 녹음을 시작하려고 하는 부분 또는 녹음을 찝어가는 어느 정도 수정을 하고 갈 때 여기랑 이 부분을 잘 쳤는데 이 부분만 아쉽네. 이 부분만 다시 해야지. 이럴 때 어떤 구간을 설정해가지고 그 부분만 찝어간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그럴 때 네 마디 전 드릴게요. 두 마디 전 드릴게요. 이럴 때 임의로 맨날 이렇게 두 마디 전 네 마디 전 하면 좀 피곤하겠죠? 그냥 시작점. 그러니까 이를테면 펀치인이 시작될 이 부분에서 자동으로 두 마디 전 또는 네 마디 전으로 시작하게 할 수는 없을까? 당연히 있죠. 그 기능이. 그게 바로 프리롤입니다. 어디냐면 바로 밑에 트랜스포트 바 밑에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프리롤. 근데 프리롤이 기본적으로는 안 보일 거예요. 이렇게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조그맣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프리롤 포스트롤. 이걸 체크를 해 주셔야지만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와요. 체크를 해 주시면 나오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혹시 보이신다. 꼭 이렇게 넓혀주세요. 이렇게 넓혀주세요. 혹시라도 랩탑 환경에서 쓰시는 분들은 이 화면이 지나가가지고 좀 답답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유용한 것들은 좀 이렇게 펼쳐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눈치 빠른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딱 보면 어 마디스 지정하는 거구나. 또는 박자 지정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걸 먼저 딱 키고요. 드래그를 하시면 올라가요. 이렇게 박자, 틱값 뭐 이런 것까지도 제어할 수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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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를테면 이거는 마디 박자, 디비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두 마디 주고 싶다. 그러면 2 그 다음에 0 0 0 이렇게 가면은 두 마디가 됩니다. 맨 앞에가 마디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두 마디 전부터 무조건 재생이 돼요. 잘 보세요. 이제 아홉 번째 마디에서 지금 재생을 할 건데 재생 제가 스페이스바를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음이 시작되죠. 그렇죠. 네 마디 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를 4로 바꾸면 되겠죠. 4로 바꾸면 사실 여기다가 딱 선택을 해놓고 지금 저희가 이제 딱 찝어가려고 하는 그 아홉 번째 마디를 선택해놓고 재생 버튼을 그냥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여기서부터 진행됩니다. 그러면 연주자들이 들으면서 이렇게 따라치면서 쫓아가서 자연스러운 어떤 연결이 이어지고 그럼으로써 편집점을 쉽게 찾아가지고 잘라 붙이더라도 조금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쓰시면 됩니다. 이게 프리롤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 마디수로 두 마디 네 마디 이 정도 이렇게 지정해서 쓰면 되고요. 껐다 켰다 하실 수 있습니다. 단축키가 기본적으로 지정이 안 돼 있는데 필요하시면 키 커맨드 들어가셔서 단축키 지정하시면 돼요. 근데 뭐 이걸 굳이 그렇게 엄청 자주 쓰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껐다 켰다 마우스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포스트롤 한번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반대죠. 포스트롤은 지나가서 그러니까 펀치 아웃이 지나간 다음에 자동으로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펀치 아웃 지나간 다음에 한마디 지나간 다음에 꺼지게 해야지 그러면은 1 하면은 한마디 지나간 다음에 꺼지겠죠. 펀치 아웃 그러면 잘 보세요. 펀치 아웃 일부러 조금 짧게 해볼게요. 두 마디만 해볼게요. 이 두 마디만 그러면 펀치 아웃 펀치 인도하고 아웃도 해서 여기 이제 지정 참고로 이렇게 하다가 어 여기서 방금 시작점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는 키패드에 0 넓적한 0 누르시면 됩니다. 이것도 예전에 한 번 많이 다뤘어요. 하다가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고 싶으실 때 키패드에 0번 누르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 두 개 다 켰죠. 프리롤 포스트롤 다 켜 있어요. 그 다음에 펀치 인아웃도 다 켜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적용이 안 될 거예요. 한 번 보세요. 적용이 안 될 거예요. 지금은 일단은 재생 누를게요. 그러면 두 마디 두 마디 앞으로 시작하고 한마디 지난 다음에 끝나야 돼요. 근데 보세요. 녹음이 될 거예요. 녹음이 되죠. 그 다음에 지나간 다음에 펀치하우스는 됐어요. 근데 포스트롤이 지금 되지 않아요. 펀치하우스는 됐지만 포스트롤이 되지가 않아요. 프리롤만 가동됐고 포스트롤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롤 기능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프리퍼런스를 들어가셔가지고요. 프리퍼런스를 들어가셔서 여기 들어가시면 레코드 항목이 있습니다. 레코드 항목에 들어가셔서 스탑 애프터 오토매틱 펀치하우스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펀치하우스 끝난 다음에 자동으로 멈추겠다. 그거 이제 항목이에요. 이걸 꼭 체크해 주셔야지만 포스트롤이 적용이 됩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포스트롤 키나 안 키나 뭐 아무 적용이 안 돼요. 포스트롤을 사실 필요가 없다. 나는 그냥 스페이스바로 정지시키니까 필요가 없다. 그럼 아무 상관은 없겠죠. 근데 포스트롤까지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지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사실 체크를 해놨었어요. 근데 영상을 위해서 체크를 일단 빼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그러면은 방금 시작점으로 키패드 0 그럼 돌아오죠. 재생 그러면은 두 마디 전 재생 펀치인 아웃 켜 있으니까 녹음 시작되죠. 인 됐어요. 펀치인 펀치 아웃 된 다음에 아웃 됐죠. 그 다음 한 마디 지난 다음에 꺼집니다. 이게 펀치인 아웃과 프리롤 포스트롤을 한 번에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특정 연주를 특정 부분을 찝어가고 싶으실 때 그럴 때 펀치인 펀치아웃 플러스 프리롤 포스트롤을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녹음실에서 녹음실 이렇게 관리해 주시고 오퍼레이팅 해 주시는 감독님이 하시는 그 역할을 집에서 홈 레코딩이나 어떤 개인 작업실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큐베이스만으로도 굉장히 좀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이니까 펀치인 펀치아웃은 굉장히 유명한 기능이라 모든 프로그램 다 쓰는 기능이고요. 그것과 함께 프리롤 포스트롤 함께 유용하게 쓰시면 굉장히 아주 편리한 녹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키패드의 넓적한 영 꼭 기억하시고요.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거 많이 쓰실 거예요. 앞으로도 그리고 Alt Shift 누르고 클릭하는 거 Alt Shift 누르고 클릭하는 거 맥에서는 옵션 쉬프트죠. 그러면 빈공간 영역 클릭 이것까지 덩달아서 알고 계시면 아주 편리하게 큐베이스를 쓸 수 있겠죠.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꿀팁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쿠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